전작에서는 비행기로 구해냈는데 이번 작품에선 대낙을 해? 뭐 지금까지 로맨틱한 적이 없는데 새삼스럽게 거의... 이 녀석의 말은... 응... 안전해... 하지만... 멘탈은 받지 못해... 아니야 괜찮아 훈장 받을꺼야 저희들... 어린이들... 어린이들... 라스모... 가이모... 이다...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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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가 생роде니까... 사람들이 더 어린이들... 이날은... 이제는 적이만 그나마... 새로운 思어crates... 쓰러 가자 좋은 답답니다... كل차의íamos... 레이리! 그래, 얘는 나는 셋 낳고 말이야. 아들 딸 딸 딸 아들 레이리! 막 있지, 진짜 안제이한테서 날개 돋아가지고 나는 거 아니야? 설마... 설마 그렇게까지는... 뭐 안타고 있어? 뭐여? 화염내성이야? 어떻게 안타겨?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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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라가! 잘 돌아왔어 실패... ...돼스까? ...돼... ...싶바이는거지 ...많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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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바이... ...설마... ...같이 좌폭! peut accepter 두부... ...좋았을... ... 제 죄송해요! 니코라... ... 아주 빨리! ...아직하고 있으론... ...ständ algo... ...살되고 있으 shortcut... ...'' inputs 뭐야? ...'나下一ayoons' 맪' ... 시간가ない 急がねばならぬぞ 大丈夫ですわ 一瞬 です それは 戦車の起爆スイッチ いつの間に 全て あなたの教えのままに ヒアラが待っています 行きましょう フェルガーさんが 最後にヤンデレーロが発生したのは ニコラでした ニコラヨセ!やめろ! ヤメロ!ヤメロンだ! のんかっ あ、よくカラヨセだ そんなの いやだ 兄さん ラズ お願い みんなを助けて 助けて とにかっ 꼬아이안 마일스 남자네 야 마일스 버리고 뛰어 그럼 가능해 멘탈 폭발 멘탈 폭발 나니? 응? 나아...라즈 수고시와 수역 났다 하즈 난다けど 도와라 それほどでもない라시 흠 그래도 격고 간 바다는데 교대 흠 응 보시어 좋아 저기로 내려가면 되겠네 헛 先輩 여기에서 터뜨릴게요 生きろって そう言ってくれるのか 흰 다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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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저주하나 잊지 않겠다 연방동들아 다이저 고잉베리요 아 아니 아니지 얘 이름 뭐였더라 어 누구였지 얘 이름 뭐였지 배 이름이 맞아 아리가또 센츄리온 또 다른 우리 다이저 우리 우리 misma omet diagnosi 바로 아리 그로 그로 다이저 다이저 미 스탠범이 도다오 이따 자 전장의 바이크리아4 내가 뭐 후일담이 있다니까 어어어... 어... 넘겨 그냥... 크으... 결국 라즈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군요 밀러 컴퍼니 라즈랑 아지사 죽었어... 아... 으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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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 전쟁영화든 어디든 제일 거지같은 결말 어... 이 부대는... 어... 실제 기록으로 닮지 않았다... 뭐 이런거... 음... 으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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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가... egy 클리어 후의 요소 자 후일담이 있다니까 총장 전화의 청춘 클리어 후 즐길거리에 관하여 본편 클리어 후에는 몇가지 새로운 요소가 추가됩니다 훈련 개발이나 유격 전투를 확인해보세요 또한 모든 요소를 완수하면 새로운걸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빰빰빰빰 폭발 내성강화 폭발 내성강화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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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았어 의무실 당연하지 끝내본 적이 없는데 여길 와본 적이 여기가 안 열렸는데 의무실에 관하여 의무실에서는 활약 포인트를 사용해 여러 기능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의 클리어 랭크가 높을수록 많은 활약 포인트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고랭크 클리어를 목표로 하며 의무실의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온천 속의 휴전 음...레벨 해방이다 하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걸 의무실에서 운송하는게 의무실은 더 없지 의무실는 더 없지 뭐라 생각해 의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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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흑혐 정의 엽병에 관하여 정의여 엽병이 된 병과는 엽병보다도 많은 보너스가 더해져 더 큰 전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역전의 용기 위령비 라즈 설마 예토 전생하니? 그런거니? 동지면 사이복으로 부활하는거야? 위령비에 관하여 라즈는 없어 라즈는 없어 라즈사는 살려주세 살려줬으면서 라즈는 돈 주고 부활시켜줬으면서 우수지휘관 상찬장 단편 어딨어? 단편 어디서 봐야되니? 여기냐? 라그나의 울 라즈사는 없음 라즈사는 없음 라즈사는 없음 라즈사는 없음 2시간 기다리는 사람들 과연 그리고 온천에서 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 상황이 들어올 수 없을 때 과거인에 들어가는 것일 수 없을 것 같네요 寒이 부터에 기사에 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될 것 같네요 아... 만약에 시간을 안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다면 그들을 남기고 계신지 그... 이 흙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럼... 다시 돌아가자 1시 부터 했나요? 7시 정도 했구나 아니 라지야 니가 살아있는걸 보니까 매우 새롭구나 느낌이 무지막지하구만 8시 정도면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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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2시 정도면 어 안되겠다 아우 이제 헤드폰 끼니까 기가 여기 놀린건 둘째치고 어 아우 머리가 조여서 안되겠어 어휴, 이어폰, 이어폰 이어폰 어우, 장력 때문에 도저히 이게 진짜 긴고화를 쓴 손오공의 기분이라니까 크아, 진짜 나도 대가리가 좀 작았으면은 이렇게 괴롭지 않을텐데 어휴, 버려 어휴 전폼에 히트카게 대국 핵다 어휴 아주 그냥 개판이야 아니, 이거 또래끼고 있으면 귀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아프냐, 귀가 아프냐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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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연딩에 중요한 내용이길래 이걸 보면 진연딩이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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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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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그치 얼마나 많았는지 걸렸구만 뭐 얘들 충도 안나가겠지 뭐 그렇답니다 자 이제 백변전 가야지 그래 나이프를 들고 목을 따버려 뭘 던져 그래 해석을 하자면 부럽다 이 자식아 이런 느낌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제국변 리던데 얘도 눈이 없어 눈 없는 친구야 모야메롱다 이런 싸움 모야메롱다 어깨에 대해선 중의 싸움 라시나 아 솔직히 말해라 武器은 아는 도리다시 防寒装비는 저희도 완전히道을 잃어버렸다 아 도무각 흥붙을 시로げ는 곳을 찾고 있어요 지금 조금 더 많은 사람이야 동관다 일시休戦도 일고 자, 사람의 온기 온기? 온기라니 아 오, 나름 배려해주네 그래도 어,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의 쥬는 어떻게 하는거지 너희의 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끝까지는 못하잖아 북극에도 불구하고 있는 대단체 아, 우리의 쥬는 이렇게 흥분이 없기 때문이네 오, 말하자, 말하자 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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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 다.. 다.. 가톡본으로 찍어주고 페이스북 침투하고 사진찍.. 사진찍어서 SNS올려가지고 어.. 부대날이나가지고 어.. 개털리고 帝国兵とあのように仲良く会話するとは非常時だとしてもヘドが出る